안녕하세요. 용형강사 노랑강사입니다. 오늘은 용형강사 또는 초보강사 이런과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제 주변에 저한테 되게 중요한 분들 그리고 친한 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 좀 하려고요. 제 여동생이 3년 전에 직장원 판정을 받았어요. 시기적으로도 되게 미묘해서 여동생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게 제 아버지 돌아가신 이틀간인가 사흘 전에 알게 된 게 가족들한테 본의 아니게 다른 가족들, 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에게는 숨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고 되게 힘든 과정을 거쳤죠. 수술도 해야 되고, 항암치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아직 완치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여동생 아빠 했던 걸 생각해보면 저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아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알게 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서로 마음도 잘 맞고 알고 보니 학교 후배고 이런저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같이 사업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는 직업이 되게 독특합니다. 전문 마술사예요. 한때 젊었을 때는 마술사로다가 공연도 많이 하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마술 장비들을 만들어서 교육도 좀 하고 그런 쪽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영화나 이런 데에서 마술 쪽으로 다 관련돼서 일을 할 일이 있습니다. 하기도 하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사업을 좀 많이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재작년, 이 친구도 비슷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재작년 말에 재정생 앞두고 한 1년 정도 지나서였으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동안 못 보고 있었거든요. 해외 사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저 암이래요. 이러더라고요.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알고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혈액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이겨내고 있었죠. 사실 그러고서 연락이 끊겼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힘드니까 연락 못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안부 전화를 못 걸겠더라고요. 그게 좀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 30대 초반에 되게 좋아했던 후배가 되게 친하고 좋아하고서 맘 더 연맞고 그래서 진짜 허관에 끊기면서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던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이 후배가 암으로 사상을 떠났거든요. 사실은 이 친구가 암투병한다고 들어가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는 좀 바쁘다 보니까 사실 젊은 나이에 한참 일을 돌아다녀야지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연락 못하다가 이런 것만에 조금 쉬는 여자 남길래 한번 만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지 몰라도 아프다는 사람하고 연락이 끊기면 먼저 연락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반갑게도 나은 전에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이 마주사 후배한테서 그러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일단 몸은 많이 나아졌고 물론 아직 완친은 아닙니다만 그 후배도 몸은 많이 나아졌고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일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예전하고 다른 게 되게 기운 차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한번 만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미 후배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저랑 별로 멀지가 않아서 사실 맘먹고 만나려고 하면 당장으로 만날 수 있는데 이제 뭐 일이 있으니까 또 마음 차도 쉽게 만나게 되진 않지만 그래서 조만간 만나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원래 이 친구랑 저랑 같이 진행하려는 일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50대 초반을 지나서 누가 뭐라도 어쩔 수 없는 50대 중반로 접어드는 나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건강에 관해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더라고요. 사실 뭐 이제는 관리하는 것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린 친구들은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요즘 들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고 주변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했던 제 동생이나 후배나 이런 사람들 아프다는 이야기도 좀 듣고 사실 두 사람 말고도 지금 말씀드린 건 두 명이지만 말고도 젊어서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 골고루거리면서 사는 친한 친구도 있고 몸이 안 좋았다가 물론 좋아진 사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참 사람의 숫자만큼 이상한 병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만나게 될 분이 대략 30분이 좀 넘습니다. 40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이분들하고 지금 한 달 좀 넘게 됐으니까 이제는 뭐 다들 얼굴 알고 익숙해지고서 반갑게 인사 정도면 되죠. 강의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중에는 이제 누군가는 인간적인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의미가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이제 제가 강의했던 초창기들 다 거스로 올라가서 보자면 제 강의 들으러 오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대학 강의를 할 때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건 되게 건장한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가 대학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강의를 했을 때였는데 되게 성실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딱 끝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선 정말 뭐 어디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종은 아니겠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야 마크 했었는데 알 수가 없었죠. 교양 과목이니까 제가 뭐 전공 교수들만큼 학생들하고 개별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2년인가 지나서 다시 나타났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재활치료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복학을 했대요. 그런데 휠체얼터가 나타났더라고요. 반신불이고 반신불수라고 했나요? 그렇게 돼서. 그런데 다치기 전에 제 수업을 들을 때 되게 건장했고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 되게 좋아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 나타나고 되게 충격받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 열정적인 눈매와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를 흡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가 보였죠. 아 누가 아프다. 누가 다쳤다. 저 사람은 평생 자동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것들 개별적인 사건들이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개별적인 사건으로 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다가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들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 어떻게 할까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흐름 또는 사람과의 인연을 맺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함 이런 쪽으로다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아직까지는 조회수가 몇십 번도 안 나오는 그런 작은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제가 의미 있는 오늘은 뭘 하고 보냈고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냈고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지금은 어떠냐면 하루는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느냐 얼마나 재미있게 보냈느냐 하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인생의 의미인 거기에는 내가 얼마나 만족감이 높으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저의 이런 생각이 옳다 100% 맞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없겠죠. 인생의 좋은 의미를 그래서 오늘 하루 얼마나 의미 있게 보냈는지를 저와 좀 다르게 생각할지는 당연히 있으실 거고 어쨌든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한 영상을 평소 이야기하던 것과 조금 다른 주제로 찍어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명운사 노랑감사 이었습니다.